너 어디야? 내려왔어. 뭐? 근처 작업실 얻었어. 단공간 여기서 작업하려고. 하나는 어쩌고? 그거 하기 싫어. 아니, 안 할래. 너 왜 그래? 미워지잖아. 머리도 빠지고. 영은아. 낫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좀 버는 거라며. 시간이라도 벌어야 기증자 찾을 수 있어.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. 헛된 희망에 매달려서 구질하게 살다 가기 싫어. 그렇게 살고 싶을 만큼 좋은 일도 없고. 여보세요. 전원이 까져 있어. 음성성 소리. 네, 누구세요? 오빠가 여긴 어떻게 해? 잠깐 얘기 좀 하자. 뭐 하나 걸치고 나와. 제법 쌀쌀해. 나 참 볼 일 없는 애야. 오빠가 여기까지 한 다름에 달려와 준 게 내가 보고 싶어서도 좋아서도 아니라는 거 아는데. 그거 다 아는데 그래도 좋은 거 있지. 오빠가 와준 거 그거 하나로 난 충분히 기뻐. 치료받아. 그럴 마음 없어. 넌 매사가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. 의미 없다고. 너 잃고 마음 아파할 사람도 생각은 안 해? 오빠도 아파? 내가 없어지면 오빠 마음도 아프냐고. 오빠가 있어준다고 하면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오직 나만. 내 옆에만 있어준다고 하면 나 치료받을게. 인터넷을 겪한 일을 지켜봐. 싫어? 음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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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